또한 공개될 또한 공개될 절차 타임 현대건설 잡창타임 자, 여러분께 오늘 회장동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모든 출입구가 개방됩니다 본인이 계시는 곳, 관중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을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량 출차 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차장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운행하시는데 우회전을 해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회전 할 시에는 차량 체증, 도통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출차 시에는 꼭 우회전, 우회전을 해서 출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모든 출차 시에 공격을 하시는데, 이 선수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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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